일단 뒤로 와요. 날 봤나? 그날 그 인간이 날 봤던 거야? 강증무 그 인간이 내가 사고 내는 걸 내가 이 연을 치는 걸 봤다고? 내가 하지? 날 봤나? 그날 그 인간이 날 봤던 거야? 강증무 그 인간이 내가 사과내는 걸 내가 이 연을 치는 걸 봤다고? 이동식 씨 비켜 내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잡습니다 지금 달려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? 이것들이 밀면 사과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? 불법 녹취한 겁니다 증거 능력 전혀 없고 우리가 세상에 알린데도 이창진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죽여버리면 돼? 내가 하겠습니다 지혜비라고 덫질 놓을 겁니다 내가 미끼가 될 겁니다 내가 괴물이 돼서 한 기관을 끌어안고 한 기관을 끌어안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한계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사죄하겠습니다 그게 그 인간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니 못할 것 같으면 언제든 녹음팔 다 뿌려요 당신은 더는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